언니들이랑 지내는 거 진짜 좋아해서 한두 살 언니 아니고 진짜 왕언니들이랑 말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때가 있어서 장프렌세스 정말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왕언니의 기준은 몇 살 넘어가면 왕언니예요? 한 6살? 6살 한 아니에요 근데 끝은 없어요 끝은 없어? 넘어가는 기준만 있고 끝은 없어요 다 언니예요 다 언니 이게 취미생활이랑 연결되는데 저는 독서하는 거 좋아해서 도연 선배님도 독서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난 다독을 하지 못하는데 그냥 사는 거랑 욕심만 있어요 근데 사는 것도 힐링이 되고 사실 공간에 가는 것도 또 읽으면서 뭔가 배우게 되면 마음이 한층 더 여유로워지지 않나요?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만의 읽은 책